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렇게 검찰에 진술을 했답니다. 정진상 전 실장의 공소장 속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입니다. 유동규 씨가 2015년 김만배가 자기 지분을 늘려서 그 안에 이재명 측의 지분을 숨겨뒀다. 대장동 사업 이익 배당 과정서 지분 상응하는 금액이 확정되면 주겠다고 했다. 이 진술을 지금 검찰이 확보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측의 지분을 숨겨뒀다. 김만배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그동안에 이재명 측의 지분이 있었다. 이런 보도는 있었으나 조금 더 문장을 보면 유동규의 증언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 차명 지분과 관련해서 최소 4차례 유동규가 정진상한테 보고를 하고 정진상이 승인을 해줬다는 겁니다. OK 사인을 줬다는 것이죠. 4차례 보고 승인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2015년 2월, 2015년 6월, 2020년 10월, 2021년 2월 이렇게 4차례 보고 승인이 이루어졌다. 그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은 제가 다 읽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한번 쭉 봐주시고요. 김유정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이재명 측의 지분을 숨겨뒀다고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말했다. 이건 좀 의미가 있는 건가요?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씨는 대부분 다 그랬다더라라는 전언만 얘기를 하고 있는 셈이고. 정작 김만배 씨는 입을 열지 않고 있고. 그리고 그걸 부인하고 있는 거죠. 입을 열지 않는다기보다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보고를 받았다고 한 몇 차례에 걸쳐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구속 상태에서 무피권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대장동 사건의 검찰이 지향하는 바는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와 이 자금의 흐름 속에서 연결 고리를 찾아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과연 이것이 정치 자금인가 혹은 업무상 배임 혐의인가. 여러 가지 그 두 가지 중에서 아마 이재명 대표를 타겟으로 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연결 고리를 아직 못 찾은 것 같아요. 수사는 계속해서 하고 저희가 지금 이 관련된 이야기를 매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아직 그야말로 소위 스모킹 거는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계속 반복되는 이런 진술과 또 김만배 씨는 지금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정진상 실장은 또 입을 다물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증거를 찾기 위한 검찰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마 그 돈의 연결 고리 그 지점. 그 지점이 아마 260억을 아까 은닉하고 돈 세탁하고 지금 그런 취지에서 이 두 사람이 지금 체포가 된 거 아닙니까? 오늘 영장 청구가 된 상황이고. 그래서 그 연결 고리를 찾는 것. 그것이 아마 검찰이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골감일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텐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이 대장동 사건에서 조금 전에 이 부분은 김만배가 내 지분을 늘려서 이재명 측의 지분을 숨겼다 말했다.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수사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은 정진상 실장이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천화동인 1호의 지분 700억 가운데 세금 제외하고 4, 2, 8억을 약속받았다 이런 부분이고. 검찰은 정진상 전 실장이 그래 오케이 저수지에 담가뒀다고 생각할게. 이재명 선거 때 쓸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게 사실이라면 대장동 수익을 이재명 대표 측이 받아서 이재명 대표가 2014 재선 때 성남시장 재선 때 2017 대선 경선 때 2018 경기지사 선거 때 이번 대선 때 자금을 쓴 것으로 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박원석 의원께서는 저 부분은 검찰이 뭔가 확실한 물증을 파악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변증만 울리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직 물증 파악 단계까지는 못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진술이 일치하는 대목은 일단 유동규 씨 진술뿐만 아니라 남욱 씨도 똑같은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검찰은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관건은 김만배 씨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남욱 변호사도 그리고 유동규 씨도 김만배 씨한테 들었다 이렇게 지금 일종의 전언을 진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김만배 씨는 지금까지는 어찌됐건 간에 그런 사실이 없고 천화동인 1호는 내 거다 주장을 하고 있어서 거기서 이제 관련자들의 진술이 불일치하고. 그리고 정진상, 김용씨를 구속을 했지만 정작 천화동인 1호의 지분과 관련돼서 그게 어쨌든 이재명 시장, 당시 이재명 시장 측의 것이다 라는 결정적 단서를 검찰이 확보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결정적 단서를 확보했다면 이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접 수사, 강제 수사에 착수했을 텐데. 정진상 씨나 김용씨의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을 보더라도 정치적 동지 이런 표현은 있지만 공번 관계로 정진상, 김용 혹은 이재명의 관계를 확정 짓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 점으로 미뤄봤을 때 아직 이른바 스모킹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결정적 물증은 못 찾은 것 같고. 다만 이제 검찰은 수사 방향을 확고하게 그렇게 정했고. 또 유동규 씨나 남욱 씨의 진술을 통해서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은 확보한 것 같은데. 돈이 그렇게 넘어갔다라고 하는 어떤 결정적 단서. 이걸 아직 찾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이건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만 아닐 수 있는 내용이긴 하나. 우리 정미경 의원님 어떻습니까? 어쨌든 이 두 분은 뭔가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 고리가 아직은 없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런데 정미경 의원께서도 실제로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검찰이 뭔가를 스모킹건을 확보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건 아직 공개가 되지 않을 뿐이지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공개가 될 뿐이지 뭔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이신가요? 그리고 정미경 의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지분이 현금화가 돼가지고 돈이 넘어갔다면 사실은 그냥 물증은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다 아시겠지만 저수지라니까요. 저수지로 담겨 놓은 상태예요. 그냥 묻어둔 상태예요. 그럴 때는 사실은 무슨 서류라든가 아니면 진술 말고 사실은 다른 증거를 찾아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 출신입니다. 본인이 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머리가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드러나는 거, 돈 받은 거 다 천하에 드러나는 걸 그런 방식으로 이 돈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 있게 나 이런 한 장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거를 움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움직인 사람은 다 아시겠지만 정진상, 김용, 김만배. 이런 분들이죠. 그다음에 유동규하고 남욱은 결과적으로는 김만배 씨를 통해서 들은 얘기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핵심은 키맨은 김만배 일시, 김만배. 김만배다. 네, 김만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남욱과 그다음에 정영학, 그다음에 유동규인데 지금 유동규, 남욱 두 사람이 계속 진술을, 같은 진술을 지금 동일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수사를 할 때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 중 딱 떨어지는 서류, 이런 게 없더라도 여러 사람의 진술을 종합해서 신빙성이 높다고 보면 그 정황 증거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되고 입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건 검찰이 다 알아서 지금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집중적으로 지금 김만배 주변을 계속 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천화동인 1호, 저 부분은 뇌물을 약속받은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저 부분은 설사 뇌물이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서로 간에 뇌물을 주기로 하고 받기로 하고 약속한 부분만 확인이 돼도 처벌이 된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